와우 여기는 반월호수공원이에요.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. 지금도 눈이 이렇게 오고 있구요. 이봐요. 뽀드득 소리 들리나요? 뽀드득 뽀드득 이거 제 발자국이에요. 제 발자국 근데 장화가 너무 커서 그런지 멋이 없네요. 조금 예쁜 꽃가신이었으면 더 예뻤을건데 발자국이 이봐요. 눈이 내리고 있는 호수공원을 아침 일찍 지금 거닐어보려고 나왔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기다렸던 첫눈 하얀 눈을 많이 기다렸거든요. 제가 근데 정말 기다린 만큼 많이 내렸어요. 강 건너 산에도 이렇게 하얗게 쌓였죠. 저 새콤한 건 뭘까요? 한번 땡겨볼게요. 이게 뭘까요?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. 뽀드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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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세상에 소복이 쌓인 하얀 눈 와 저기 이른 아침에 드론이 드론이 지나가고 있어요. 드론이 저 드론은 여기 누가 이 동네에서 뭘 하는 걸까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. 저 드론이 지금 떠있습니다. 뭐 촬영하는지 이야 흐흐흐 흐흐흐 개인이 하는건지 어떤 촬영을 위해서 지금 드론이 나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와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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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